2016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2일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.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도내 총 1627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정읍시가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전주시가 2위 남원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 밖에도 선수단의 대회 참여도를 평가하는 응원상은 진안군이, 질서상은 익산시가, 모범상은 완주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. 한편 군산시는 이번 열린 2016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장애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KLN 유희광입니다.